포기 추위 나도 무조건 추위 둘 다 힘든데 네 설때 야구 안 하잖아요 그러니 그래서 있는 거요? 절대 야구를 하잖아요 이건 추위 뭘 펴 나올 것 같은데? 추위 추위 저도 추위 더 힘든 날? 추위죠 추위 손이 너무 싫어요 발이랑 차라리 더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더욱이요? 추우면 몸이,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볼 때는 더운 게 더 힘들고 할 때는 추운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지? 아 이렇게 추운 거예요 더우면은 약간 마운드에서 어지러워요 추우면은 추우면은 내 손실이잖아요 그 정도로 추운 날씨에 야구 안 하잖아요 극한이에요? 몇 도예요? 영하 20도? 영하 20도, 그리고 한 38도? 너무 극단적인데요? 둘 다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그럼 더운 거예요, 다시 바꿀게요 더운 게 더운 게 더운 추우면 다쳐요 추우면? 네 Which weather is harder to play baseball? Cold weather Cold? Your body like this 추위 추위 왜요? 추우면은 이제 몸이 계속 굳어가지고 좀 던지기가 힘들어요 야수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추위 추위 어 왜 왜? 몸 죽을 뻔했어요 오늘? 뭐 얼마나 추운데요? 손이 어려워서 트기가 어려워요 트기가 어려워요? 더우면요? 더우면요? 왜? 몸이 녹아서 트기가 어려워요 근데 더우면 힘 빠지잖아요 더 근데 추운 게 더 싫어요 추운 게요? 추위요 추위요? 왜요? 저는 야구 안 해도 추위를 싫어하고 그냥 추위 자체를 싫어요 너무 싫어요 추운 거 더우면 사실 지금 발판 입고 왔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가요? 아 죽었어요 추위 너무 추워요 더우면은 더우면 던지기 힘들지 않아요? 던지기 힘들죠 근데 그래도 몸은 풀 수 있는데 추우면은 몸이 굳어서 힘이 안 써진다고 해야 되나? 더위는 극복을 해보겠는데요 추우면 극복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더위요 더우면 힘이 안 나요 저는 차라리 추운 게 납니다 지금 같은 날씨가 좋은 거예요 그럼? 네 오히려 오늘이 안녕하세요 말고 힘 꽉하게 더 힘든 날씨 더운 날씨 추울 때는 야구를 하는데 더울 때 한 번씩 쉬잖아요 그 폭염 때문에 막 그래서 그래서 아닌가요? 저는 추운 날이 더 하기 힘든 거 같아요 저는 손발이 차가지고 이제 야구 공부 못 잡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못 던지고 그래가지고 손과 싫습니다 극복이요? 뭐 히터라던지 핫팩으로 극복하고 있어요 필드 나가면은 필드 나가면은 거의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더운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땀 많이 흘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추운 건 진짜 못 하겠어 추운 날 추운 날 왜요 오늘? 못 하겠어요 추운 날 오늘 같은 날이요? 네 오늘 내일도 못 하겠어요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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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